주윤씨는 다 무서워 나갈 수 있을까 믿어요 네 그거 알죠 주윤이 쟤 정말 싫어였다는 거 정환씨 생각하는 마음 진짜였다구요 근데 무슨일이 있어요? 아니요 이름이소 너 이상한일에 엮인 거네 주윤씨 자고댕이라도 아냐 주윤씨 내가 잊길 원하는거 아니었어? 잊는게 힘들면 못 잊는거잖아 못 잊는거잖아 너 이상한일에 엮인 거네 너 이상한일에 엮인 거네 주윤씨 그래야 주윤씨가 안전해 난 알아야겠어 그 사람 왜 그렇게 된건지 내가 알고 있는 이정환이란 사람 애초에 없었어 그놈이 만들어낸 네 꿈만 있었던거지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주는게 하나도 없네 홍수 정과도 있어 사기정과 절대 먼저 말하지마 형 완전 사기당한거라고 아는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분명해져 이제 진짜 끝이라 우리 나 사랑하긴 했어요? 응 나 주윤씨 사랑했어요 주윤씨는 날 사랑하긴 했어요 알고 있잖아요 졸라씨 난 정완씨 옆에 계속 있을거구요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사랑 많은 곳에 가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널리요? 주윤씨요 정완씨 자랑하고 싶어서 널리요? 그대로네 그러게 우리 떨어져있을때 주윤씨 보고 싶어서 주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소중한 사람을 그런 소중한 사람을 아멘